안녕하세요. 허태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음향목의 종류 8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어쿠스틱 기타의 측판 후판에 많이 쓰이는 음향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목재는 월럿입니다. 월럿은 이름 그대로 호두나무입니다. 학명은 뉴블란스이고 상위 분류는 가래나무과입니다. 월럿은 코아나무와 매우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아나무보다 중역대의 음이 더 따뜻한 소리를 냅니다. 시더 상판과 조합으로 많이 쓰이며 시더 상판의 월럿 측후판은 핑거 연주자들이 많이 선호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월럿은 전세계적으로 15종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동부아시아에서 유럽지중해지역, 중남미와 안데스산맥에서도 분포하며 열매가 주요 생산물입니다. 우선 음향목으로 많이 쓰이는 블랙 월럿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월럿이라고도 불립니다. 블랙 월럿은 마오가니보다 밀도가 약간 낮지만 인디안 로즈우드처럼 딱딱합니다. 고음 쪽은 아주 독특한 음색이 특징입니다. 마오가니나 로즈우드와 다소 차이가 나는 미드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베이스 음역대는 긴 서스테인과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우디안 톤입니다. 부드러운 핑거스타일 연주에 많이 쓰이며 무늬 또한 아름답습니다. 다음으로 클라로 월럿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월럿이라고도 불리며 북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컬리 무늬가 종종 발견되며 고음과 저음에 비해 중음역대가 더 도드라집니다. 보통 다른 월럿과 비슷한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부야가 있습니다. 브라질리안 월럿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나무로 무늬도 좋고 소리도 좋고 가공하기도 쉬워 기타 제작자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나무 색상은 다른 월럿에 비해 노란색이 강하고 무게도 꽤 나간다 합니다. 고음부가 톡톡 튀는 중역대의 따뜻한 소리를 냅니다. 사실 브라질리안 월럿이라곤 하지만 월럿과는 다른 종입니다. 항명은 오코테 포로사이며 상위 분류로는 오코테아 속에 속합니다. 호두나무와 닮아서 브라질리안 월럿이라고 불리지만 육두과 계피가 가미되어 있는 향료나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음역대의 따뜻한 소리가 나며 시더와의 조합이 매우 좋습니다. 시더와 월럿 조합의 대표적인 기타로는 로우든이 있습니다. 또한 스프루스와 월럿 조합의 대표적인 기타는 깁슨 J-15가 있습니다. 핑거 연주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월럿은 매력적인 음향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 어쿠스틱 기타의 측판 후판에 많이 쓰이는 음향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과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얘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